우리 예리가 이제 출산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에 이제 목줄도 했구요. 이제 젖도 저래 핥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래 얌전하게 있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리가 새끼를 낳으려고 자꾸 젖도 핥고 자리도 잡고 이래 하는데 이놈이 이제 목줄을 안 해놓으면 예민해져서 사람들이 오면 또 물고 이럴 것 같아서 목줄을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목줄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최소한 면으로 이렇게 새끼 꼬듯이 제가 꼬아서 만들었는데요. 이 녀석이 또 새끼 낳다가 주위 환경에 예민해져서 갈까봐서 목줄도 저게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녀석을 부드러운 천으로 해서 이제 목줄을 한번 해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 다니면 안 돼? 이제 목줄도 이렇게 가벼운 걸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전혀 이질감이 없게끔 이렇게 넉넉하게 목줄도 해놨습니다. 예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도 이렇게 자기가 다 해서 새끼 낳을 자리까지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리야 힘들더라도 잠어. 내가 그러고 여기 전기불을 하나 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 애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예리 새끼 인데요. 음... 여덟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덟 마리가 태어났는데... 아직 암수... 암수... 대결을 지금 만지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순놈이 한 3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마리가 한 놈인데요. 우리 예리 고생했습니다. 예리야 고생했다. 그리고 이 실시간 영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정일보다 한 이틀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예리가 고생을 해서 1년 훨씬 더 걸렸죠. 1년 이상이 걸려서 꽁무리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예리도 엄마가 완전한 엄마가 됐구요. 뒷처리 역시 진짜 깔끔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말씀하신 분들이 블랙탄에서 흰색이 나온다 무슨색이 나온다 무슨색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구요. 조상 어쩌다 한마리 섞이는건 몰라도 분배는 안됩니다. 저희 애들은 100% 블랙탄만 나왔습니다. 블랙탄만 8마리 결과적으로 혈이 거의 고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블랙탄에 다른 색이 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 블랙탄만 8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단 한마리도 흰색이나 백구나 황구가 끼지 않았습니다. 구룡이 역시도 이게 좋아할 것 같은데 구룡이란 오고 싶어 하는데 아직 새끼가 어려서 애들이 경계가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룡이를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아빠인데 얼굴 보여드려야죠. 우리 구룡이도 지 새끼가 태어난지 아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지를 모릅니다. 이 녀석은 구룡아 너 닮은 놈 새놈밖에 안 나왔어. 새놈이나 내놈인지 모르겠다마는 야 한번 가보고 싶어? 어? 구룡이도 정말 가보고 싶은가 봅니다. 지 자식들 편한 데를 가보고 싶은지 막 안달을 합니다. 내 손에 묻혀왔는데요. 되게 자기 냄새도 묻어나고 이제 흐른 것 같아요. 구룡아 네 새끼 어? 한번 보고 싶어? 어? 조금 있다가 지금 지 새끼 냄새를 내 손에 묻혀가지고 왔는데요. 어쩔지를 모릅니다. 이제 조금 지금 현재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이나 구룡이를 데려가서 이제 새끼들하고 이제 새끼한테 인사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내일이나 데려가서 이제 구룡이하고 같이 새끼들하고 이제 아빠니까 이제 한번 같이 상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쯤 한번 상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구룡아 뛰지 말고 뛰지 말어 나 알아 인마 니 마음 급한지 알아 두리야 새끼들 태어났어 우리 두리는 두리도 냄새를 맡는데 두리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니엘이가 다산을 했고 순산을 했고 뒷처리 역시 깔끔하게 멋지게 하고 있고 이제 좀 오늘 어제 저녁에 갑자기 태는 바람에 실시간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 내일이나 이래 되면 조금 애들이 빗기가 좀 가시고 하면 제 차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